감상어이 쥐어 앉아 직접강을 바라보니 동남도 원꾼이 불고 화방을 축하 전지우방을 지은 깃댓마디 쥐어 눈이 새겨 감상 낭자 흔다 주승장에 앉아 울며 불쌍하다 울댕든아 날룰라 누군지 의양의 불쌍하다 울댕든아 비전일도 안다 우두고 헌마릴라 불쌍하 그 판지는 창떼같이 버무던데 창도맞고 살놈이 불쌍하 불어진 창떼 거풀고 짚고 전동 불쌍하여 못보겄다 조승생이 앉아 울겄다 하하 주여와 제갈래는 지도를 모르느니라 이런 흠한 곳에 일파울만 죽었던데 우린 영하 사문냥 헛하라 숙성후리받 화지장소 화지장소 홀보는 장산대 오까봐 초론동 조파 수양상소의 상봉 청각을 빚게되고 다른 자체 일할래 유럽 도지어 상봉 조자소 아는다 모르라 군산을 받아 시대는 게 어려워라 호천 헛덩덩덩 암홀 화장으로서 남북장 들고 내가 지켰 내가 서 내가 서 난 지켰 꽉 차다 물을 풀 나 숙성후리받 지켰 나 조조는 장술놀이 촥촥 내게 이르불라 남동살라 질세 피곤쪽 태양되고 정지조사위하 조조 밖에 깜짝아져서 책을 안하라고 부끄러서 알고 이르냐 도지 이르냐 요 장압주의 조승의 땅 어 로 순서 가 간질이 도망할지 이르노 들 고구를 당소니 날이 장차 밟아지 정지 풍을 불시기라 홀로 국을 땅도 끓어 아니면 해를 가봤더니 조조 흐흐이 하하 중간이 흐른 말이 중상님 또 웃어서 큰일 났소 이 말이 뒤져나서 세곤들의 바쁨 안정스러운다 얼굴이 벅차맞고 고맙다 박수여 반보정차 헛소로 헛둑은 물에 갔던 근처에 경력같이 들으려 나오는지 이 놈들이야 시바트 대경로 막 이 놈으로 왔나 한돌 호통소린 나는 도둑아 일살라 말하라 정신없이 자라나며 아이고 이 놈으로 이게 누구냐 이 놈의 욕심을 지나서 끝났다 서구른다 저기요 목은 없댁이냐 아니요 한돌 호통에 아 아 아 아 시공 역시로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